이전 커리어 특강 콘텐츠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살펴봤을 때 이런 서류나 스펙, 면접의 방향성 이런 너무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좀 어떤 방향성으로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저도 그리고 다른 데이터 분석가들도 현재 조직 내에서 DA의 역할이나 아니면 필요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곧 분석가로 입사하실 때 이런 점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오시면 좋은 분석가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좀 이런 분석가 트렌드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의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선은 패션 리테일 그런 업체에서 당시에는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직무는 없었고 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직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전략 기획이나 데이터 기획 업무로 커리어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패션 플랫폼에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그리고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로 업무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퀵커머스 배달 플랫폼에서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렇게 DA들도 이렇게 조직이나 서비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규모도 좀 아무래도 라이프 사이클이 성장기에 있는 그런 약간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곳들은 DA의 수나 규모가 작지만 되게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죠. 멀티플레이어처럼 그리고 제너럴리스트처럼. 하지만 좀 규모가 굉장히 큰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 규모가 갖춰진 그런 조직 내에서는 DA의 수나 규모도 많고 거의 각 팀별로 DA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 팀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만큼 DA의 역할이나 커버리지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또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스페셜리스트처럼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이런 성숙기에 있는 그런 업체에서 그런 조직에서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왔고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들은 두 가지예요. 분석 도메인의 세분화 전문화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채용 공고에서 BA는 뭐고 PA나 DA는 뭐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DA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앞으로는 더욱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우선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 이 데이터 분석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두고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도 그랬고 근데 실제적으로 DA로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수단일 뿐이고 이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DA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학자나 연구원과 같은 업무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는 이에 비해서 컨설턴트나 전략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해서 액션 플랜을 세우고 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채용 공고에도 많이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토스의 채용 공고에서 좀 따온 내용인데 이런 팀의 CSO로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제안하고 또 전사 비즈니스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전략가로서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앞단의 데이터 분석은 사실 수단일 뿐이고 데이터 분석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컨설턴트나 전략가에 가깝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이 도메인이죠.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서비스 도메인과 또 역할 조직 기능으로서의 도메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좀 더 세분화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서비스 도메인의 세분화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 IT의 서비스들도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기 안에서 일하는 DA들도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좀 DA를 많이 뽑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도메인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여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더 많이 있죠, 사실은. 그랬을 때 사실 이런 서비스 도메인이 다르다는 것들은 크게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경험한 세 가지의 그런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패션 도메인에서는 분석가가 하는 역할 중에 트렌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제 분석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집중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오픈마켓에서 일했을 때는 사실 오픈마켓은 다양한 셀렉션들이 있잖아요.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보면은 모든 그런 카테고리의 상품을 다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셀렉션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은 추천 시스템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이런 연계 구매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데이터 분석이 집중이 됩니다. 또 이런 여러분들 쓰시는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빠른 시간 안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고객과 이런 라이더와 그리고 이런 식당 업주의 이런 자원을 잘 조절을 해서 고객에게 빠른 시간 안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런 관점으로 데이터 분석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도메인이 다르면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고 따라서 분석하는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또 같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도메인의 이런 유저가 다르면은 굉장히 분석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이래되면 같은 패션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2030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에서는 이런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2030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에서는 절대적인 가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얼마나 많이 원래 가격 대비 할인율이 많이 들어갔냐 그래서 적정한 할인율은 얼마일까 이런 고민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더 분석의 방향성으로 많이 제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연령대뿐만이 아니라 성별로서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성 패션 플랫폼에서의 유저들은 비교적 목적 구매성의 그런 패턴이 강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동선 내에서도 검색 결과의 동선이 중요해지고 또 여성 플랫폼의 이런 여성 유저들은 사실 되게 쇼핑이 생활이고 비목적성 구매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아이템을 사러 가야겠다 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이거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비목적성 구매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런 기획전이나 추천 상품이나 곳곳에 이런 구매가 많이 발생한 포인트를 뿌려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커머스라고 하더라도 뭐 컬리어 같은 신선식품이나 아니면 무신사와 같은 패션 아이템의 컨텐츠 특성이 다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아이템들은 굉장히 예측이 중요한 아이템들인데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하루 안에 팔 수 있는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패션 아이템 같은 경우에든 몇 개월 후 시즌 단위의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예측이 중요한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주기나 아니면 바라보는 방향성 같은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렇게 서비스 도메인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서비스 도메인이 다양화된다는 말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과 유저의 특성과 컨텐츠의 특성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것들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달라질 때는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정의나 분석의 방향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접근해야 되는 방향이나 아니면 방법론 같은 것도 달라지고 되게 작게는 전처리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전에는 커머스 업체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아무래도 모빌리티나 배달 플랫폼 업체에 있다보니까 이런 고객의 동선이나 아니면 이런 GIS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처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도메인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역량 같은 것들이 달라진다, 세분화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할이나 조직,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써의 도메인의 세분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DA 초기, 10년 전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10년 전에 DA들은 보통은 이제 IT 스타트업에 있었어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IT 서비스들도 10년 전에는 다 스타트업이었겠죠. 뭐 컬리나 무신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따라서 이때는 기억을 좀 되돌려 보자면 뭐 그로스나 아니면 CRM 아니면 마케팅 광고 이런 쪽에 DA의 역할들이 많이 수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런 서비스들이 확대되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IT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이런 비즈니스 조직과 프로덕트 조직으로 좀 DA의 수요가 확대가 되었고 또 이제 최근에는 단순히 이런 비즈니스 조직, 프로덕트 조직뿐만이 아니라 뭐 재무나 전략기획, 인사, 피플, 뭐 CS, 물류 굉장히 정말 이제 무슨 무슨 팀이라고 한다면은 그 팀에는 꼭 DA들이 한 명씩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DA들이 역할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좀 공고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저도 살펴봤는데 뭐 토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뭐 피플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따로 뽑는다든지 굉장히 많이 피플 애널리스트는 뽑더라고요. 뭐 카카오나 어디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토스의 공통 DA를 뽑는 경우에도 이렇게 광고나 UX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뽑고 있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뭐 마케팅, 물류, 배송, 컴플라이언스, 파이낸스 뭐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나눠지고 이거는 방금 제가 좀 캡쳐를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광고 이런 데는 뭐 마케팅 조직인 것 같아요. 뭐 물류, HR 그리고 같은 영업 조직이더라도 영업 조직의 카테고리 DA를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홈리빙 레저, 패션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세분화해서 뽑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리빙 뭐 사실 집합도 많겠지만 홈리빙을 뽑을 때의 DA와 패션 데이터 엑셀런스를 뽑을 때의 DA에 필요로 하는 역량, 그리고 관심사나 흥미 같은 것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드린다시피 뭐 조직이나 기능 관점에서 굉장히 분석과 도메인이 세분화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뭐 공고만 보면은 BA와 그리고 프로덕트 애널리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도 부르죠.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은 분석가더라도 역할이나 조직에 따라서 굉장히 분석하는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BA와 PA의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BA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좀 더 이제 종합적이고 상위 레벨의 그런 지표를 관리합니다. 또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크로스 펑셔널한 이해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BA들은 이제 전략 조직에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사업 조직이나 영업 조직에 많이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과제는 해당 사업의 비즈니스 지표를 달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또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지표들, BA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에 대한 KPI를 보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팀의 BA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지만 공통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관리 지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메인 지식이 필요해요. 비즈니스에 대한 구조, 재무 구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현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 구성 역량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비교적, 그에 비해 이제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는 비교적 좀 미시적이고 전문적이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좀 스페셜리스트로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제품 조직이나 테크 조직에 속하게 되어 있고 살짝 여기서 약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정말 비즈니스 지표를 달성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PA들은 이제 유저의 사용성, 이 서비스 내에서의 유저의 사용성을 얼마나 좋게 만들 것인가 UI, UX 측면이나 백엔드의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 지표도 많이 달라지게 되죠. 내가 맡고 있는 그런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이런 클릭수나 체류 기간이나 이런 리텐션이나 이런 것들 또 아니면 내가 이런 백엔드나 시스템 내에서의 모델링을 하는 그런 제품을 맡는 DA다. 그러면 이런 추천 시스템에 대한 퍼포먼스, 얼마나 추천을 잘 해줘서 고객들이 이런 추천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객의 행동이 개선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지표를 많이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고요. 따라서 도메인 지식이 비교적 BA들이 요구하는 도메인 지식과는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유저나 고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UI, UX 측면에서 관점에서 많이 잘 아셔야 되고 퍼널이나 동선 이런 것들은 UI, UX에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애널리트가 되면은 이제 SQL로 퀄리를 많이 짜게 되잖아요. 그때 좀 더 이제 더 로우한 나의 것의 로그 데이터, 유저 비에이벌 로그라고 하는데 유저 행동 로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다뤄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고급 단계의 그런 분석이나 퀄리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BA에 대비해서는 물론 이제 BA도 역량이 쌓여지고 레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고급 더 스킬풀한 그리고 하이레벨의 그런 분석 역량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좀 주니어 분석가로 기준을 봤을 때는 이런 프로덕트 애널리스트에서 좀 더 고급적 수준의 그런 퀄리, 뭐 예를 들면 뭐 어레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뭐 제이슨으로 이런 것들을 뭐 SQL로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BA와 PA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 도메인 지식이나 스킬풀에 대한 그런 레벨에도 좀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아시고 지원을 하실 때 내가 만약 BA에 지원을 한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하셔야 되고 좀 더 이제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공고에 지원을 한다. 그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필을 하셔야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가가 되시고 단순히 이제 주니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시니어 그리고 이렇게 리더급으로 나아갈 때는 두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과 이해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그리고 뛰어난 이런 주니어 분석가가 되는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좀 이런 관점에서의 이런 역량을 쌓고 어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 분석 도메인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단시간에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사실 이런 분석 도메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석 도메인을 쌓는 것이 굉장히 스키나 신입 분석가 신입 지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입 지원자가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것들은 바로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보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현업 담당자분들이 사실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알고 하지만 종종 놓치는 것들이 이런 고객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신입 지원자분들의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서류를 보거나 이럴 때 얼마나 이런 좀 신박한 고객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서비스로 좀 피드백을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이 서비스의 오너이자 BA라면은 해당 서비스와 비즈니스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를 관리를 해야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까 뭐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 나만의 가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도메인 데이터를 다뤄보면 좋은데 저도 신입일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를 만져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분석 공모전을 해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관련 서비스나 조직의 인턴십으로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인턴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되게 바늘 구멍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체가 존재하는 그런 전통적인 대기업 조직 외에서 일반적으로 IT 조직에서 바로 신입을 채용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거든요. 이렇게 인턴십을 거치고 다른 데에서 인턴십을 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인턴십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인턴십을 통해서 다양한 도메인 데이터 내가 지원하고 싶은 그런 분야의 도메인 데이터를 많이 다뤄볼 수 있다면 정말 이제 단시간에 싸울 수 있는 방법이겠죠. 사실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서비스나 이런 방향성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 서비스나 비즈니스 조직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보통은 기술보러그나 보도자료, 신년사 아니면은 현업 담당자와의 커피챗을 통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커피챗으로 정말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는 파악이 어렵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고민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면 정말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분석 도메인을 그나마 좀 단시간에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석과 공고를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드스킬,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나 리포팅 능력. 근데 이 하드스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얻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 어렵지 않고 또 정말 좀 아쉽지만 최근에는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AI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드스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드스킬만으로만 어 이렇게 좋은 분석가가 될 수는 없고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그래서 더욱 기존에도 중요했지만은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하드스킬이 대체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러분들도 이거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다 보실 수 있는데 MS 코파일럿이라고 그냥 이렇게 csv 파일을 넣어놓고 뭐 이렇게 세 가지의 퀵 트렌드를 써머리 해줘. 그럼 이렇게 써머리도 이렇게 직접 하고요. 그리고 뭐 특정한 그런 카테고리의 성장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측 모델링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예측 모델링을 만들었어.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채집 PT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료 채집 PT를 하면은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csv 파일을 때려넣고 뭐 분포를 시각화 해줘. 그리고 뭐 이상치저고 정규화 표준화 이런 EDA나 이런 것들 전처리 같은 것들 해줘. 그럼 바로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간단한 뭐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 하면은 이렇게 바로 보여지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실 많은 IT 업체에서 서비스에서 이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근데 사실 이런 EDA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이런 데이터 딜리버리 하는 업무들은 일반적으로 시니어 분석가보다는 주니어 분석가나 아니면 인턴 분들의 역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인턴 분들한테 앞으로 기대하는 역량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니어 분석가로서 다양한 그런 잘하는 분들을 봤었고 또 이제 좀 연차가 쌓여가면서 다양한 주니어 분석가분들이 좀 어떤 인정받는 주니어 분석가 A급 분석가들은 어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세 가지 좀 키포인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분석가가 일하는 기본 프레임인 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석가들은 이런 네 가지 사이클로 업무를 보통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이런 문제 정의 내린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또 그런 가설을 검증하고 또 이런 검증된 가설로 액션 플랜을 제안해서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직접 개선하고 보완하고 또 다시 그 개선된 보완된 서비스의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것들이 IT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애자일하게 일하는 방식이고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가설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메인 지식과 MEC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MEC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분석이 뭐냐라는 것들을 채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분석은 복잡한 문제나 정보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분석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분석은 한자로도 나눌 뿐 쪼개석이에요. 나누고 쪼개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고 쪼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바로 MEC라는 것들을 MEC라는 개념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MEC는 상호 배타적인, 겹치지 않는 그리고 또 C라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즉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은 쪼개고 나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쪼개고 나눌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이 상호 배타적으로 쪼개야 되고 또 이렇게 위에 사례를 보면 아이디어 1, 아이디어 2로만 쪼갰을 때 이런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빈 공간이 없이 전체적으로 다 포괄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쪼개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쪼갤 때 단순히 아이디어 1, 아이디어 2로만 쪼개서 문제의 상황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는 문제 3에서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MC라는 개념으로 쪼개고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는 드릴다운이라는 개념과 그룹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릴다운이라는 개념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최대한 깊게 드릴다운한다. 저는 인수분해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라는 것들을 좀 의미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핏, 이익이라는 지표를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익은 이런 매출이나 비용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런 매출은 판매량과 또 주문권당 판매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지게 되고 변동비도 다양한 이런 변동비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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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야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KPI 지표들을 드릴다운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그룹바이라는 개념인데 SQL 하실 때 그룹바이라는 것 그런 명령어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문제를 최대한 다양한 각도와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프로핏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프로핏을 이렇게 최대한 드릴다운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만약 코카콜라 컴페니의 프로핏을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코카콜라 컴페니의 이런 제품별로 코크, 다이어트, 코크, 코크 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별로 미국, 인도, 차이나 다른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도 그룹바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판매 채널별로 슈퍼마켓, 레스토랑, 영화관 이런 식으로 판매 채널별로도 그룹바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바라봐야 잘 분석을 할 수 있고 잘 쪼개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배달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직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경력 뭐라고 하죠? 이런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었어요. 그래서 아 뭐 이런 배달 서비스의 품질을 KPI를 관리하는 팀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제가 했던 것들은 바로 이 그런 배달 서비스의 배달 서비스 품질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MEC하게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바로 고민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고민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좋은 배달 품질이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아 좋은 배달 품질이란 음식 상태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일 거야. 그리고 오배송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시간 지연 없이 제 시간 안에 혹은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갖다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배달 품질이라는 KPI를 드릴 다운 했고 거기서 더 한 번 드릴 다운 해서 투뎁스로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얻는 방법으로 드릴 다운을 했네요. 리뷰 텍스트 분석을 해서 음식 상태에 대한 그런 고객의 만족도를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센터에 들어온 VOC 인입된 그런 VOC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이렇게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배송 같은 경우에도 오배송이 되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갑자기 돈가스가 왔어. 이런 음식 메뉴에 대한 오배송 그리고 103호로 배달을 시켰는데 203호로 왔어. 이런 배달 목적지에 대한 오배송 이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시간 지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드릴 다운을 한 내용인데 정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식은 빨리 나왔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그런 라이더 분들이 특정한 데 또 들렸다 오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볼리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일직선 거리가 있는데 돌아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데에 리드타임이 발생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뎁스, 투뎁스로 최대한 드릴 다운을 해야 실질적으로 좋은 배달 품질이라고 했을 때 어느 고객의 어느 품질에서 좀 이런 고객의 만족도가 안 좋은 그런 문제의 영역이 발생을 하는지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시간 지연이라고 한다면은 지역에 따라서 시공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특성일 수도 있겠죠. 업무 단지냐 주거 단지냐 대학가냐 아니면은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기상 상황별로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지연이 나타날 수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런 가설들을 이런 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그룹 바이를 해서 봐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로스에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업무 단지만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뭐 크게 뭐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하지는 않는데 이런 업무 단지와 뭐 주중 주말 여부를 함께 그룹 바이에서 보면은 어, 업무 단지는 주중에서만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 지연이 나타나네. 또 주거 단지는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주말에 뭐 이렇게 많이 시켜먹는다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어, 주거 단지에는 뭐 주말에만 주말에 비교적 좀 더 이렇게 많이 문제 상황이 발생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각각의 그룹 바이를 한 번 더 크로스 조인 해가지고 어, 보게 되면은 정말 어,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EC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MEC 이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MEC는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살핀 살핀 이후에는 이것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한 이후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을 한다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하는 것들이 분석의 목적이겠죠. 그랬을 때 어, 좀 주니어 분석가들이 크게 놓치는 두 가지 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허위관계와 교란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허위로 발생하는 그런 상관관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실제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는가 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어, 그래서 프로모션을 그래서 프로모션을 프로모션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많이 구매하는 어, 그런 유저들은 어, 매출이 비교적 더 높다라는 것들을 검증을 해냈는데 사실은 이 둘의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은 프로모션을 구매를 하고 또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은 보통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 정말 이 프로모션을 충성도를 제외했을 때는 이 인과관계, 이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충성도로 인해서 충성도라는 교란변수 때문에 이 프로모션 구매와 매출이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이런 허위관계와 교란변수의 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종 어, 데이터, 주니어 분석가들이 놓쳐서 아,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분석을 해 오시는데 이런 허위관계와 교란변수까지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발견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통계적인 방법론 같은 것들도 있어요. 뭐 회기분석에서 뭐 이런 뭐 상관성을 본다던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어, 이런 프로모션과 매출에 영향도가 있다고 했을 때 혹시나 그런 프로모션 구매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것의 사사분면 매트릭스를 그립니다. 그랬을 때 아, 그럼 충성도와 프로모션 충성도가 높을수록 프로모션 구매의 비중이 높은 그런 고객의 비중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허위관계를 한번쯤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허위관계와 교란변수를 한번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계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파레토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을 좀 문제 해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전체 문제의 80%는 20%의 주요한 원인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분석을 해서 아, 뭐 지역에서도 어떤 주거단지에서 뭐 문제가 있었고요. 시간대에서도 어떤 뭐 시간대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것도 나열해서 어,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들 또 좋지만 이 안에서의 좀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함께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즈니스라는 것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그런 효과를 내고 내기 위해서 좀 가장 이제 자원을 투입했을 때 개선효과가 큰 그런 주요한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석가들은 단순히 어, 원인이 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원인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고 이 가장 큰 원인을 해결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발생됩니다. 라는 것들을 어, 이렇게 분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 파레토 법칙의 관점에서 어, 좀 분석 내용들을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 하우가 아닌 Y 라는 키워드인데요. 우선 그 전에 어, 다양한 분석 프레임에 대해서 어,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채용 공고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뭐, CLV 알아야 되고, 리텐션 뭐, 코어트 분석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 프레임을 써본 분들을 좀 우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공고가 나와 있죠. 사실 이런 분석 프레임 자체가 어, 어떻게 이런 분석 프레임을 쓸 수 쓸 수 있냐 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상황에 이런 분석 프레임을 써야 되냐 즉, 하우가 아닌 Y 이런 분석 프레임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어떤 상황에서 써야 돼?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 옛날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어, 저희 팀의 한 주니어 분석가 분한테 뭐 A 카테고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제안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뭐 여러 일 동안 복잡복잡해 가지고 아, 제가 퍼널 분석도 하고 코어트 분석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분석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주셨죠. 근데 그냥 진짜 분석을 위한 분석만 했지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가설과 결론이 뭐예요? 했을 때는 이건 이렇게 가설과 결론을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이런 분석 프레임에 적용 어떻게 분석 프레임을 적용할까? 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주니어 분석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석가는 단순히 분석 프레임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분석 프레임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단순히 분석 프레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분석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분석 프레임을 사용을 해야 할까? 라는 데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분석 프레임을 사용을 할까? 를 정하는데 필요로 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 얘기해 드렸던 내용이었죠. 지표를 최대한 드릴 다운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표를 굉장히 딥스 있게 드릴 다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드릴 다운도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레이어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라는 지표를 볼게요. 그러면 매출이라는 지표도 판매량과 평균 판매가 이런 식으로도 구분될 수 있고 주문소 곱하기 주문당 매출에 혹은 뭐 좀 더 상품 관점에서 아니면 구매 유저 관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로 매출이라는 지표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레이어로 내 지표를 드릴 다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드릴 다운된 그런 지표들을 어떻게 그룹 바이에서 세분화해서 다양한 세그먼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것인가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런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유저 관점에서는 이것보다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이제 클래식으로 활용하는 지표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회원등급이나 아니면 RFP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코어트에 많이 활용되는 가입일 뭐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저 관점에 유저셋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룹 바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이커머스라고 한다면은 뭐 셀러드가 존재할텐데 셀러드도 굉장히 뭐 다양한 뭐 기존 셀러냐 신규 셀러냐 아니면 뭐 탑셀러냐 아니면은 매출이 죽은 새싹셀러냐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되게 나눠질 수 있고 아니면은 상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품도 뭐 트렌드 상품이냐 뭐 예를 들면 트렌드 상품에 대한 정의도 해야겠죠 뭐 탑 100 뭐 베스트 100 안에 드는 트렌드 상품이냐 뭐 혹은 뭐 인기 검색어 100이 안에 드는 그런 트렌드 상품이냐 아니면은 뭐 상품의 속성 뭐 가격대 소재 뭐 이런 것들로도 굉장히 그룹 바이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프로덕트 차원에서 UI UX 차원에서 구매의 동선이나 아니면은 구매의 퍼널 뭐 저희가 최종 구매 완료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그런 퍼널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구매